출애급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상징하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표상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야 우리에서 우상 숭배에서 꺼내내어서 가난한 땅으로 옮기실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떠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출발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출애급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전체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출애급 사건으로 주님께서 상징해서 실제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이 출애급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출애급은 현대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출애급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급 하면 개인적인 출애급이 있고 또 교회적인 출애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에 붙잡혀 있는 노예된 상태에서 죄의 습관들에서 벗어나와야 하는 개인적인 출애급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로 포로 잡혀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서 당신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재앙으로 굳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을 꺼내내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급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옛날에 출애급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곧 우리에게도 현대판 출애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은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 출애급도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 애급의 파워와 애급의 신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고 벌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꺼내내오셨습니다 주님의 커다란 기적들이 보여줬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똑같은 사건이 현대판 출애급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께서 기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애급에서 나오는 죄의 노예에서 나오는 그런 거듭남의 진정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파워에 의해서 복음의 파워에 의해서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오류 가운데 빠져 있고 바벨론의 포도주의 취위에 있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묶여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꺼내오시는 현대판 출애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개인적으로 죄에서 출애급한 그런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먼저 온 세계가 분유할 것입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먼저 온 세계가 종교 독재의 체제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탄과 천연재해가 어울리면서 이제 그런 급박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꺼내오시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와 천연재해가 어울려지면 여러분 생기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적인 독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묶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해서 내 오시는 일이 그때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한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경험이 곧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지금까지는 노예였습니다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젠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좌에 앉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된 해방된 주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했습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목의 줄을 우리가 스스로 풉니까 성경은 가끔 너희 스스로 회개할지어다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될지어다 여기는 너의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도 주께서 명령하시지만 주님께서 어떤 것도 강요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먼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지랑할 때 주께서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발을 내 디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 이 홍해를 가리실 때 믿음으로 그들은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택이 먼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되리라 우리가요 죄가운데서 우리가 죄가운데 팔렸을 때 마귀에게 팔려갔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값없이 팔렸어요 돈 없이 속량 될 것이라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의 구원은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까 값없는 선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에 출애굽 사건을 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예루살렘이 교회가 나오는 사건을 여기에 우리의 구속의 사건으로 여기에 섞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두 가지 성경절들을 삽입해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계속 짓고 살면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는 경험이 없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죄의 힘 가운데 노예로 팔려 있다 노예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개명을 지키고 똑바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 상태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파워가 시키는 대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대로 끌려 다니는 죄를 계속 짓고 죄의 습관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노예된 상태 아닙니까 로마서 7장은 그것을 죄에 팔려간 노예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변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아래 팔려갈 때 무슨 돈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무 값없이 우리가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돈을 줘 샀습니까 우리가 일확천금을 줬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변은 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값없이 우리를 속량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과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참 쉬워지고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발로고 사랑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의로운 삶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4절입니다 2사의 52장 4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2사의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있는데 4절입니다 주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이제 이방족속들이 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여기에 말씀했고 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여기에 내 백성이 여러분 정말 애굽에 끌려갔다가 정말 별 큰 이유도 없이 갑자기 거기에 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여왁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그렇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여왁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파워를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보여주지 않냐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데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주님을 믿고 살고 복음을 아는데 죄의 파워를 승리하지 못하고 매일 똑같은 죄의 습관 가운데 살고 있다 죄의 힘에 매일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것은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종이죠 죄의 힘에 판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을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항상 종일 더럽혀 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받았다 아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매일 종일 도록 더럽혀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생애가 내 영적인 생활 가운데 없다면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을 믿지만은 주님의 이름이 매일매일 야유를 받고 조롱받고 더럽혀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언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읍시다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리라 하나님은 말이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야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저 앞에 굴복하고 선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경험이 있어야 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출애급하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이 매일 우리의 생활 때문에 더럽힘을 받는다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해내기 위해서 출애급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파수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급하고 주님 백성들을 그 파워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낼 것이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산을 넘는 발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급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애급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이 아닙니다 죄의 습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출애급의 경험입니다 더 이상 노예 종이 되지 않고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 주님 되시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빌론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들을 찌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봅니다 왜 찬송을 부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급해서 오류에서 갇혀 있는 데서 죄의 파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실 때 주의 백성이 그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아 구속자가 옵니다 시온으로 주께서 돌아오십니다 이렇게 출애급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언제 찬송이 있습니까? 왜 찬송합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어디에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구속하시고 죄의 힘에서 구속하셔서 주님의 의로운 삶을 살고 주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올바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구속하셨을 때 우리가 출애급했을 때 그런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 우리 속에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찬송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하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이 우주의 참신인 것을 만방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기적과 능력으로 거기서 노예된 상태에서 꺼내 오시는 기적을 베푸시자 세상이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개인 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저 교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영광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방될 때 여러분들이 잡혀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생의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어떤 잘못된 곳에 붙잡혀 있습니까? 거기서 해방되어 나와야 합니다 취한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죄의 힘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죄로 죄의 힘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된 상태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요다 떠날지요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요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요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기할지요다 나올지요다 나올지요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현대판 출애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 거기서 나와 어디에서? 귀신의 초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다스리는 잘못된 곳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잘못된 다른 영의 지배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죄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란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10장이 내리는 그곳에서 그들이 피해 나온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7장이 내릴 이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세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구를 매는 자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그것은 법괴를 지구하는 제사장들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했죠? 베드로 전서 2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나라 만드시겠다고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맨 앞장서서 거기에 법괴를 메고 가야 합니다 법괴가 가면 따라가고 법괴가 멈추면 또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법괴를 제일 앞장서서 메고 이제 나가는 제사장들을 앞장 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리고송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법괴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손을 쳤습니다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돈 다음에 손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돈 다음에 손을 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법괴가 주의 계명이 따르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료하신 대로 그들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계명을 어기는 생활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괴를 따라서 그들이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소리 질렀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 일곱 번 돌고 큰 소리 질렀을 때 그 큰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현대판 출애급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 사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입에 괴물이 없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갑니까? 주님의 법괴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급 할 때도 그러했고 광야에 돌 때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출애급 할 처음에는 말이죠 주님께서 두 십 개명 돌비를 주시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앞장서서 집방에 들 때 그들이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름기둥을 주시고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확한 길로 어린 양이로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괴를 맨 자들이여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현대판 출애급을 행하실 때 그때 그 일에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그 일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 놀라운 추수사업에 일꾼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결케 하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올바로 믿으십시오 죄와 더럽혀진 생활을 살지 마십시오 정결케 하는 생활을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사전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사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나와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생활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가도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제일 처음에 내려와서 힘센 음성으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며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을 정죄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일종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일은 마지막 시대에 또 현대판 출애급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급할 때에 애급에 있는 모든 마을들의 말이죠 온갖 동물들과 곤충들의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옛날엔 말이죠 그래서 애급은 국가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핍박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종교가 국가의 힘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이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감옥에 넣든지 벌금을 하게 하든지 죽이든지 핍박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의 표현란은 종교 독재가 생긴단 말입니다 교회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강요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세력은 여러분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에서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종교 독재였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이 짐승의 파우가 있었고 종교 암흑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5천만 내지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순교장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 과거에 했던 핍박을 다시 만들어 주란 뜻이죠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애국에는 말이죠 해와 달의 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다른 신들의 기초였는데 그 해에 신은 오시리스라고 부르고 오시리스와 또한 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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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 이런 신들을 그들이 정말 이 태양신을 발신을 엄청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어떤 피조물들 다 섬기고 그들에게 해를 주는 발이나 이 같은 그런 것들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우리에게 해를 주지 마십시오 올해는 농작물에 해를 주지 마십시오 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신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베리스크 탑 태양신의 탑이죠 남성을 상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그들은 신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수록 11장 8절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애국을 무슨 단어로 사용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애국은 영적으로 소돔처럼 타락한 곳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애국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서 이 세상에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애국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또 애국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투기의 우상이 있고 질투의 우상이 있고 명예의 우상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우상이 있고 그렇죠? 인기의 우상이 있고 평판의 우상이 있고 돈의 우상이 있고 물질의 우상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이런 우상이 가득해 있는 교회들은 바별론입니다 그런 애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애국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들이 나와야 되느냐 출애국의 이유를 여기에 성경에 설명했습니다 출애국기 4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주의 백성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대표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과 바벨론 세력을 주님께서 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의 백성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옛날에 출애국을 하신 똑같은 역사가 앞으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오늘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하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이제 주입해서 넣어주며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의로운 생활을 살지 못하게 복음을 타협시켰습니다 교리들을 타협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들을 꺼내내서 가게 해라 나를 똑바로 섬기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바루에게 요구해서 출애국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출애국입니다 현대 출애국이 생길 것입니다 시편 105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자원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자들 매일매일 저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던 자들 정말 진리를 찾던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온 생을 바친 자들이 기뻐하며 자원하는 심정으로 즐거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윤련을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 시켜서 종로로 탄 데서 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법을 주님의 계명을 쫓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꺼내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출애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꺼내오신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주신 것 사실입니다 땅과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나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현세 필요한 것이니 주신 것이고 정말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꺼내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종로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재물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꺼내오신 것이 아니라 출애국의 진정한 목적은 죄에서 죄의 파워에서 그들을 해방하여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국해서 내오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출애국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진행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의 이 기독교회는 원래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출애국 할 때처럼 암흑이 가득 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우상과 잘못된 흑암에 잘못된 오류에 아주 꽉 붙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말이죠 북부아프리카 애급입니다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말이죠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실제로 옛날 애급처럼 실제로 나일강에 있는 북부아프리카 지방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말이죠 헬라의 플라톤 철학을 들여왔습니다 아 은근히 그런 사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영혼 불멸설이 은근히 들어왔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까 아 교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혼자 풀지 말아라 아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풀어주는 것만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로마 교회의 사상이 거기서부터 서서히 서서히 준비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교였습니다 아 똑같은 애급에서부터 무엇이 왔습니까? 오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교회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의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회 성경 말씀과 믹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 가르침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그 오류 가운데서 추레고파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클레멘트와 오리겐 같은 교부 아주 훌륭한 교부로 어떤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클레멘트와 오리겐 교부들은 말이죠 알레고리즘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어떤 표상을 표상이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비유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 6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6천년이고 600년이고 6만 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는 주님께서 진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일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무섭죠? 이런 또 알레고리즘 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모든 동물이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은 두 쌍씩 부정한 짐승은 일곱 쌍씩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진짜 짐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홍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죄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비유로 풀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알레고리즘을 이 교부들이 들여왔습니다 성경은 그 뒤에 숨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록된 상징적인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단순한 신앙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상이 오늘날 이 기독교에까지 지금 스며들어와서 엄청난 파괴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죠 또 무엇입니까? 신비주의 사상을 도입했습니다 신비주의 사상 아 신앙생활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하게 자기가 어떤 채용을 하는 그런 신비주의 사상을 들여왔습니다 이것은 이교 우상 숭배하는 데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 성찬식을 미사로 바꾸었습니다 아 이 떡은 실제로 우리 입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게 했습니다 또 포도즙을 마실 때 그것이 예수의 실제로 피가 된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미사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무엇을 들였습니까? 침례를 영세로 바꾸었습니다 다 커서 자기가 이해한 다음에 자원하는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원죄서를 도입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영세를 주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실제 애급에서 시작되어서 다시 교회 온 세계에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에 퍼져 있는 오류요 잘못된 복음이요 자유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나 종교개혁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다시 끝마칠 때가 되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곧 엄청난 세상이 뒤집어지는 출애급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오류에서 잘못된 죄의 노예에서 잘못된 제도에서 잘못된 그런 파워들에서 그들이 정말 출애급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이 경험할 것이고 온 세상은 주님의 표신 팔과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아 왔지만 이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갈 때가 이제 곧 이르러 온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현대판 출애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800년도 중반부에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교회에 고등 비판이 들어왔습니다 진화론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고등 비평은 무엇입니까 하이얼 크리시즘에서 성경의 역사 어떤 사건들 이런 거탈기의 성 있는 사건들과 말씀들에 대한 비판을 고등 비평 어떤 물이 흘러갈 때 그 맨 위에 있는 물 겉에 맨 위에 있는 그 물 물 아래 깊이가 아니라 그 물 겉에 있는 표면 그런 비평이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 성경이 인쇄되었습니다 전도협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여러분 1800년도 1900년도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이죠 마귀가 오를 거 들여오고 진화론을 들여오고 고등 비평을 비판을 들여오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많은 성경이 인쇄되어서 세경이 세게 퍼지게 만들고 전도협회들이 생겨서 전도하는 열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한 번 미시면 마귀가 밀고 주님께서 미시고 선악관의 대쟁투가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종교 개혁을 마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나오고 출애급하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출애급을 시켜야 여러분 모세가요 모세가 출애급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왕좌를 버리고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주의 백성들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을 출애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이유는 그들이 나와서 한 국가가 되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해야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주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출애급하는 경험이 생겨야 무엇이 생깁니까 마지막 약속의 시인 여자의 남은 무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출애급 한 다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급 한 다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맛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습도 애굽에 있었죠 조금이라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장관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것이 오늘날 출애급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출애급하는 일이 더뎌집니까 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일이 더뎌집니까 왜 쓸데없이 광야를 돕니까 그들이 속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돈 것은 그들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는 죄 파워에서 건전을 받지 않는 경험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돌려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도 주의 백성들이 지금 빨리 예수께서 오시고 영원한 하늘의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죄의 길에서 광야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땅에 가난한 땅에 들어갈 만한 품성과 그들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광야를 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끝으로 제가 이 말씀들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말이죠 제가 한 가지 교리에 대해서만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출애급을 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의 파워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오고 잘못된 오류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이방의 이 교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온 그런 잘못된 이해석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남은 평생 동안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것이다 무슨 뭐 어떤 행암으로 무엇을 이름으로 성지 순례하고 그 다음에 고해 성사하고 또 미사에 참여하고 또 어디 무엇을 하고 묵주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 말이죠 이런 어떤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행사들 사크라멘트를 많이 함으로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또 성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라는 것 하나만 개혁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생 동안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개혁하기 원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록에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세대들이 그냥 거기서 앉아버리고 그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자 보세요 이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같이 잔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가 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죽은 자들은 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 대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든 자 제일 처음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 만든 틴데일 목사 틴데일 목사님이 한번 쓴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History of the Puritans Puritans 청교도들의 역사라는 책을 디 닐 박사가 쓴 그 책의 1권 26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틴데일의 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는다고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교회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함께 섞어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될 수 없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는 달리 사산들에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틴데일의 가르침과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가르침과 다릅니까 그렇죠 종교개혁을 끝마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위클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이후부터 부활의 순간까지 완전한 무의식 세계에서 잠을 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위클립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위클립 Select English Writing라는 책에 이 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The Problem of Immortality 이것은 영혼 불멸의 문제점이라는 책 책에 25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겨레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회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여러분 보세요 마틴 루터, 위클립, 틴델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여러분 종교개혁을 마무리해서 끝마쳤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개혁자들과 다르게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급이 있어야 합니다 바빌론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스카 쿨만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존하는 장로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죠 스위스가 낸 그런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오스카 쿨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심으로써 다시는 죽지 않을 불멸의 영혼을 쟁취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을 정복하기 원한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즉 몸과 영혼이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 부여하신 생명력 자체를 잃어버려야만 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 교회의 소망과 영혼 불멸에 대한 헬라 사상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영혼 불멸을 믿는 헬라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교회의 부활설교를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웠다 신학에는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데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은 결코 신학의 가르침과 조화될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영혼 불멸과 부활신앙을 연결지어 놓음으로써 빚어진 신학적 착오와 일반 평신도들의 혼동은 나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영혼 불멸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인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종교개혁은 빨리 마무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에 환란이 생길 때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가 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순결한 개인적으로 출애급을 한 주의 백성들이 나올 것입니다 참된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주님의 파워 보금의 파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판 출애급이 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출애급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죄의 파워에서 출애급 시키셨으며 오류와 잘못된 사상에서 이끌어내셔서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린 항상 그 출애급의 사상을 가지고 애급의 죄에 참여하지 않냐고 바벨론의 죄에 포함되지 않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냐고 정결케 되며 정말 주의 백성들로 있다가 주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는 일에 포함되다가 주께서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의 참된 교회를 내오시는 때에 이 세상에 출애급을 다시 일으키시는 큰 역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자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